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겠는데요.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돌입시 빨리 알아볼까요? 네. 점수 공개해 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방송 횟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시인들 오friend,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신가요? 수관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요. 수관 한마디 해주시고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V.I.P. 패널로 부를게요 되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신데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다 감사합니다 YG 패밀리 그리고 여기 모든 가수분들 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혜윤씨 우리 가운데로 볼까요? 저희는 다음주에도 멋진 가수분들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뮤직빵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혜윤씨 우리 가수 nosso